한 해 농사의 가장 힘든 일이 김매기입니다. 이 김매기의 대표적인 농기구가 호미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김매기는 적당한 시기에 행해져야 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두레페라는 것을 결성해서 마을 전체의 김매기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호미는 농가 밭에서 매는 호미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 논에서 매는 호미는 밭 호미에 비해서 크기가 한 두세 배 정도로 크고요. 그리고 호미가 크다 보니까 여성이 김매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김매기를 전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논농사와 반농사에 쓰이는 호미는 어떤 남녀의 영역 구별이 확실하고요. 반농사 지역의 호미는 지역이라든지 기후에 따라 다양한 호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작물이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끝이 뾰족한 갱이형 호미를 사용한다면 강원도 산간지역처럼 화전지역 이런 데서는 땅 깊이 작물이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귀가 양쪽에 달린 양기 호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화산석 이런 돌로 인해서 작물을 뿌리를 김매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이 날카로운 호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미는 논에서 사용하는 호미인 경우에는 그 힘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무로 된 손잡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물집이 많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으로 엮어서 어떤 손에 자극이 덜 가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 깍지처럼 그 안에 끼워서 만들기도 했고 또 어떤 풀에 쓸리는 그런 작용을 막기 위해서 토시와 같은 도구들을 착용하였습니다. 여기 전시장에 보이는 영상은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 밀양에서 행해지는 호미시시 풍속입니다. 우리 농경 3시 풍속 가운데 뭘 씻는다라는 그 풍속들이 있는데 호미시시는 한 여름 동안 힘들었던 호미를 씻어둔으로써 그 이후에 김매기를 안 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가에 보면 호미는 여자고 낫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정작 7월 15일 백중날에 행해지는 노는 이런 주체들은 남성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논에서 김매기가 끝났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이 호미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쪽에 기가 달렸다고 해서 양기 호미라고 불립니다. 이 양기 호미는 화전지역 농사, 산간지역에서 많이 쓰는 호미로서 이 평날이 길기 때문에 그냥 이 풀을 긁거나 아니면 양쪽의 길을 이용해서 풀을 찍어내는 그런 호미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호미는 밭에서 쓰는 다양한 지역들의 호미인데요. 그 형태에 따라서 모양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이 호미의 날 끝이 좀 뾰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가 적은 지역에서는 호미날이 비교적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미날이 가장 작은 호미는 제주도의 호미인데 제주도에서는 호미를 골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육지와 달리 그 모양이 나처럼 생겨서 나치라고 반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 가장자리에 있는 호미는 논에서 매는 호미로서 이 밭 호미와 비교했을 때 호미의 날이 두세 배 정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에서 쓰는 호미와 밭에서 쓰는 호미가 쓰는 용도라든지 차이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논 호미 같은 경우는 풀에 김도 매지만 이 작물과 벼와 벼 사이에 고랑을 내줘서 어떤 물이 흐름 잘 빠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고를 통해서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호미가 단순히 김 매는 것뿐만 아니라 이랑이라든지 이런 고를 타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educated,